안녕하세요 찬이라잉댕스의 찬입니다. 이번에 아이브의 아이엠으로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안무 만들어보았습니다.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스톱! 섹션 1 걷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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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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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걷고 찍고 걷고 찍고 뒤로 찍고 뒤로 찍고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쪽으로 무게중심 가면서 왼쪽 무릎 세워주시고 왼쪽 무게중심 가면서 오른쪽 무릎 세워주시고 그리고 힙 놀이 마지막에 힙범프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6, 8 2, 3, 4, 7, 8 1, 3, 4, 5, 6, 8 2, 4, 5, 6, 7,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